응 와 잘 익었네 엄청 잘 익었는데 이거? 이거봐 쳐다봐 그거 숟가락으로 긁어먹어야 아냐아냐 숟가락으로 긁어먹을게 아니 네론 이거를 이거 먹지 못해 이거 먹어서 껍질을 잡고 그 국물만 다 나와야지 그 국물만 다 나와야지 이거 상완치면 이 감이랑 상완지 말려니까 응 가버려면 되잖아 맛있다잉? 맛있다잉? 그냥 맛있어 응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맛좋은데? 아휴 감기 맛있다 감기도 먹자 아 감기도 씻어야되는데 네 그럼 잠깐 쉬었어 깐 재밌게 봐 그냥 심지어 네 아니 긴 참 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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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난 잘랑 먹자. 아이고, 괴물하네.